네, 너무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뜻깊은 상을 사실 처음 받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로 많은 선배님들, 또 외지에서 만나면서 가족이 아니지만 오히려 더 가족보다도 더 많이 챙겨줬던 극단 간다팀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저희 스튜디오 산다클로스 최명규 부사장 이외에 모든 직원분들에게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지금 집에서 또 있을 저희 또 배우를 하다가 지금은 엄마, 또 아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최유라 배우님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늘 함께 제가 여기까지 서게끔 배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던 모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김민지 씨의 세션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